도망훈 군 왔다 뭐야 저 도망훈아 도망훈 군 도망훈아 안녕 한번 나가주시겠어요 형 많이 봐주세요 네 아유 머리가 많이 내 요즘 유행이 호라이티라고 오흥꼬스 한번 해소한게요 한번 시작할게요 가자 한 번만 더 형 고마워 네 수고 많이 봐주세요 누가 잘하시고 성현 선생님한테 안부 잘해주시고 네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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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